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지금 연일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일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돈을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김만배의 진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모두 다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변론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진술과 문서 하나 가지고 대단한 건 시장 조선일보가 맨날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돈을 곽상도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탈당하셨지만 이분이 50억을 아들을 통해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뇌물죄로 현재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곽상도부터 구속을 시켜야죠. 곽상도를 구속 안 시키고 있어요. 50억 받은 게 확인됐는데. 곽상도한테 당신이 50억을 무슨 대가로 받았습니까?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인 김정태 하나하나 국립행장, 최순실로부터 민정수소로 임명된 사람, 당시 박근혜 초기 허태열 비서실장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황교안, 성균관대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김만배,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성문,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다 이런 같은 대학 동문들끼리 왜 하나은행 콘솔시엄을 했는가. 하나은행 콘솔시엄은 43%의 돈을 투자해 놓고 32억 돈을 받았어요. 6% 투자한 화천대유 천화동유는 4천억이라는 돈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 43%의 지분을 투자한 하나그룹은 돈을 32억밖에 배당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배임죄는 하나은행 그룹이 오히려 배임이 아니었는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야당 같았으면 나도 당연히 주장했을 텐데 왜 돈 먹은 곽상도는 구속시키지 않고 왜 지금 100억의 돈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김만배 누나가 친박연대 대표였다는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같은 세무사의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다 윤석열과 친한 사이고 어떻게 공교롭게 윤석열 아버지 집을 19억에 사주냐고요, 그거를. 이런 우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서 발생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1,150 몇 억인가를 빌려다가 대장동 피입했다 넣은 겁니다. 이게 대장동 이게 설계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돈 받은 게 10억 4천만 원 받은 것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진술 조서를 보니까 100억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수사검사가 중수부 이과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수사를 안 했어요?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왜? 김만배는 사람이 소개해 준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피의자 입건도 안 되고 그냥 부실수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4년 뒤에는 2014년도에 알선수재죄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수사가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한다면 윤석열의 부실수사에서부터 지금 하나 콘서시엄이 왜 이렇게 스스로 배의 명의를 하고 32억 밖에 돈을 안 갖고 화천대유 천화동인한테 4천억이라는 이익을 갖도록 방치했는가 돈은 자기들에게 다 대줬으면. 이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검사나 언론의 자세입니까? 조선일보가 그럼 말을 가지고 계속 장난칠 겁니까? 그 뛰어난 조선일보의 기획력과 수사를 가지고 돈을 추적해 봅시다, 돈을. 누가 돈을 먹었는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산저축으로 남은 1,155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왜 이거를 조서를 안고 쓸데없는 행정서류 하나 가지고 누가 결제를 했냐 안 했냐. 저도 인천시장을 해 봤지만 밑에 사람 전결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배임죄라는 것은 IMF를 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IMF 환란을 일으켰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베스트라고 캐나다 유전이라고 4조 5천 원을 들여 샀어요, 자원회결때, 이명박 정부 때. 물이 98%입니다. 우물입니다. 우물을 유전이라고 사서 국민 세금 4조 5천 원을 투입해서 이 국민의 돈을 날린 이 사람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이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사했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돈을 받았으면. 더구나 그때 야당 시장, 우병호 특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총자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 돈을 1억에 다 받았으면 안 남았겠습니까? 오히려 5,503억이라는 이익을 확보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더 확보 안 했냐고 배임이라 그러면 1조 원의 돈을 남겨주는 NCT 부산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양평구수는 윤석열 장모의 사업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요, 김선교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시장, 경찬민 구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이 약간 격앙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잠시만요. 칭찬을 해 줘도 시원찮은데. 칭찬을 해 줘도 시원찮은데. 이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이걸 배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정말 대선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검찰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대표님이 격앙되셔서 말씀 좀 길게 해 주셨는데 취지는 충분히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됐을 텐데 말이죠.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송 대표님이 저희 당의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던 문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킨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차이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 김재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사실상 후계자였던 JP와 DJP 연합을 구성해서 대선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게 된다면 그런 과거의 구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와 저희가 지금까지 당을 하면서 여러 다른 지점이 있고 해가지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이걸 또 상수로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수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이실 것이고 당연히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안철수 대표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시면서 이분은 보통 두 가지 칼을 두고 계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긴 칼로 나 제3지대 하겠다 이렇게 찌르시고 어떨 때는 야권 단위보가 되겠다 이렇게 찌르시고 상황에 따라 다른 칼을 꺼내시거든요. 이번에는 뭐 들고 나온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우선은 본인이 긴 칼 들고 나온 것처럼 여든 야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제3지대 해보겠다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왠지 마음구석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단위로 하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 . . . . . .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어느 쪽으로 단일하냐. . . . . . . . . . 제1야당 후보가 양보하면 정권 교체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대표가. 제 생각에 안 대표께서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하심이. 왜냐하면 과거에 제3지대라는 어떤 지역의 소구력이 있던 안철수 대표와 지난 서울시장 이후로 그리고 그전에 국민의당 2를 차리셨을 때 이후로는 안 대표의 어쨌든 정치 지형은 상당 부분 보수 정당과 공유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장관 쓰겠다 뭐 이런 거는 자극하는 바람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대표께서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무운을 빕니다. 그 무운을 빕니다 갖고 또 어느 기자가 잘못 해석을 해서 또 한자 한문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건 뭐 선거 치러다 보면 양념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패널을 하던 당시의 습관을 아직도 못 고친 것 같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안철수 대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뒷사실 가면 저 똑같이 안철수 대표는 패널도 못 해요. 지금 정치장에 나와서 패널이 무슨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치를 잘 분석하고 현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보는 거지 안 대표께서 여기 나와서 정치 분석해 보세요. 잘할 수 있나. 그거 그런 식으로 나는 패널이고 나는,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정치인이다.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영길, 이준석 두 대표와 이른바 송희대첩 2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흥분지수가 송영길 대표가 좀 높아졌다가 가라앉으면 이준석 대표가 흥분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최고 sbg BrownHi